아 뭐야? 별로 귀엽긴 않네? 어 저희 애교 담당 막내 지은이거든요 애교 담당하고 있긴 해요 지금 보면 귀엽기도 해요 약간 대각선 오른쪽에서 보면 약간 귀여워요 형아님의 버블팟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아우 그렇구나 아우 횡인님 또 아우 표정이 아주 중요한 미세찬 한식이었어요 미세찬 한식이었어요 미세찬 한식이었어요 ㅎ 이번 sogar 아우 헤헤헤헤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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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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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Déon 그대로 생각해봐 B thing bye 보이는 대로 날 바람하 Mut Uh 날 바람оф어 Met Mé키 versión 그러다 버를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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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바를 바를 확 초 아 오오오오 보 슬플라이 루 security 지어 아 감사합니다. 막내 지윤이 버블팔이었습니다. 잠깐만. 근데 나 몸매해달라고 하는 사람 누구야? 이 비오는데 이 바닥에서 내가 몸매를 하라고요? 네. 오늘 누구야? 어 누구야? 누군데? 잠깐만 영광아 얘기 좀 해봐봐. 여기에서 몸매를 하라고? 아 지금 비와서 안돼요. 어 비가 와서 안되고 다음은 제가 이제 네. 나는 제가 이제 개인곡을 할건데 저는 창작을 꾸려 할거에요. 네. 신데렐라라는 곡을 배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아세요? 아 신데렐라 신데렐라 이 노래는 아니요? 하하 좋았다. 네. 타이미님의 신데렐라 보여줄게요. 영원히 큰 샷옷 마와이 신데렐라 이건 날이면 난 하다보는 날이 아니야 인생은 언제나 사행은 보름달이 아니야 나는 버텨냈고 기회를 놓지 않았지 언젠가 화끈한 이 밤이 곧 올 줄 알았지 나는 싫어하는 게임에 같은 애들이 참 말하나 상관하는 태도 불들할 수 있겠다 난 ready, dig it back up hip-hop got moment 유리두둑 원이 돼 내 발에 딱 맞아 마침 번베이크 아가씨도 막 났다 내가 빠지면 니네 덤불코 올라가 12시 같으라도 너넨 못내가 화려하니 오늘 파티 신데렐라 잘 감사합니다. 리더맏 지선의 몸에 왔습니다 목매라고? 신데렐라 했잖아. 너가 진짜 했냐? 아니 사왔습니다. 아 그럼 누구야? CCAF 영어? 생각해도 되어있어요? 생각해도 안되어있어요? 아니 그럼. 나 뭐할래? 댄싱킨 우리 둘째 혜민은 또 댄싱킨이라는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곡이에요. 나 왠지 예산간다 저 대각산. 예산간다. 나 왠지 예산간다. 가자! 댄싱킨 우리 둘째 혜민! 렛츠고! 아 신났어? 댄스 댄스 춤을 춰 우리 둘째 아야! 뭐 어떤 말도라 맺어버리겠네 아! 나 요즘 격하게 다푸네 다푸네 이번 주 많은 시간 남아도다 나 지금 격하게 우울해 우울해 지금 하시던 시간만 늘 좀 올라 언제든 외로워요 라고 생각해 아, 저기였어. 나도 저기였어. 아, 야. 어디야, 어디야. 뭐야, 나야? 아, 야.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예. 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아주 기가 막히네. 나한테 올 줄 몰랐지. 아, 이 중고하다. 태우지는 상상도 못할 거 아니냐. 아, 저희가 여러분 이제 세트를 마무리를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소수 이제 공연을 시작한 한 2시간 정도가 돼서 네, 소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현재 아프리카TV 방송 진행하고 있는 여성 댄스팀 다이아나고요. 아프리카TV,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에도 다이아나 검색하시면 저희가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좋았어. 매주 일요일에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 호미빙 앞에서 오후 5시부터 댄스버스팀 매주 일요일마다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 두 곡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까요? 우선은 포마원님께서 말씀하신 귓방망인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곡은 좀 약간 신나는 게 뭐가 있을까? 아, 뉴페이스 없네. 알라빈? 알라빈? 알라빈 때 한 번 더 할까? 뉴페이스가 없어요. 알라빈? 알라빈? 그럼 알라빈을 먼저 하고 귓방망이라고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곡 풍선을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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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나가지? 아 요거 처음? 어 그거로 어떻게 해? 나 시달라 먹어 아 고객님 이거 진짜 야하시나요 욕하고 모욕하고 그랬다카드아 하는 분들이 모여 이거 나 먹어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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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가 다 옥해야 어저씨 구웅해야 난 극단적인 놈 순간을 몰라요 이정도는 뻥뻥뻥뻥 난 극단 원동 순간이 없어요 누워서 한 번 더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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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사가 다 옥해야 어저씨 구웅해야 우와 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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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아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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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Princess 바로 이외다 감묵itive 배워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곡 킥 어? 아니요. 풍선도 남겨놨어요 어? 풍선 밖에 남았어? 알겠어 오 렛츠고 가자 서일이는 책 해주세요 자 이거 다 같이 할게 자 CHRIST 2 다운 아 아 아 접속 아 아 5 3, 2, 3, 4, 2, 1 자, 이거죠? 스팸 스프스팸 한 번 더 갈거에요 준비하시고 싸우세요 어, 신나는 어디있어? 어, 김방맨! 야, 야, 한 번 가라! 어, 야! 딱딱! 네? 다시요 김방맨! 아니, 이만은 상당히 아, 잘하셨습니다 아! 아, 잘하셨습니다 아, 김방맨! 아, 딱딱! 아, 유단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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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요 여하셨!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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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상당의 상품이라고요, 그게 아, 딱! 그런데요 지금부터 보시면 저희 기계압은 데 있잖아요 예, 자금 2만원 주고인다 저거 겁나 안나와 아우, 2만원이나 주는 것 같아요 아, 아주 좋아요 네, 저희 아저씨 이제 마감곡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프리카TV 방송 현재도 상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성제품 다이아나구요. 앞으로도 다이아나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이아나에 대한 공지사항은 아프리카TV에 다이아나 검색하시면 많은게 나와있으니깐요. 한 번씩 확인해볼게요. 그리고 페이스고도 페이스고. 오창민. 오창민 치시면 제가 나오거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요. 좋아요 300개 넣고 싶어요. 지금 290몇개인데 300개가 안됩니다. 빨리 눌러. 빨리 눌러. 여기 4명이나 있어요. 여기 4명이나 있어요. 빨리 1백개 눌렀습니다. 마지막 곡은 여기 보시면은 페이스북 오창민 좋아요가 뭐잖아요. 이거 팬분이 이렇게 만들어주셨거든요. 이거 저분이에요? 말도 안되죠? 어 가혹동하네요. 그게 가혹동 뭐야? 또 가혹동하네. 그러면은 저희가 진짜 마지막 곡을 쓱 들어보고 지윤이 핸드폰 많아주시면 되는 노래 다져요. 한 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다이아나. 빨리 다이아나. 빨리 다이아나. 저희는 마지막 곡을 통장 이란거 보내드리면서. 다이아나. 다이아나. 아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이아나 많은 사람. 좋은 рублей.